우리 가수 인기 가수 박상근 씨를 초대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. 차렷 경례! 박수 보내주세요. 안녕하세요. 가수 박상근입니다. 인바랜 조언 지수의 달은 조언 다시 한 번 박수 보내주세요. 사나이라도 사나이라도 나만 가리 없는 것들뿐니 소리 없이 마스러워 끊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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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옵소 목숨에 머물던 사람 가슴 속에 산란한 사람 사랑하는 추억을 너를 너를 못 보냈다 남겨버린 그 빛이 나의 사랑 남겨버린 그 빛이 나의 사랑 사랑이라도 사랑이라도 눈물이 없는 줄 알이리 소리 없이 아슴을 놓고 눈물이 뿐이야 그 빛은 추억 속에 머물던 사람 가슴 속에 산란한 사람 다른 어린 추억을 너를 못 보냈다 이제 나의 몸 그 빛이 나의 사랑 그 빛이 나의 사랑 그 빛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ciud gyonde 노트북 Kommentare COVID